오우, 라면에 뭐가 들어갔나요? 순두부? 아, 순두부네. 여기가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마지막에 친구들께 이상하죠? 외식해도 라면 먹고 싶잖아요. 6개야. 비주얼이 딱, 그림이 딱 맞는다. 어머, 이거 뭐야? 이렇게 그린 건 처음 봐. 여기저기 딱 맞을 수 있어. 재준이 있잖아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마늘 하나. 마늘 살짝 해주고 인스턴트 맛 잡게 순두부. 이번에 순두부를 넣었어요.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순두부 올리는 게 요즘 핫하게 인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염도를 쫙 빨아버리거든요. 라면 국물의 순두부,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저는 제 소울푸드예요, 라면이. 저도요. 재준아, 너도 덜어먹는다고? 우리 덜고 나머지 다 먹어. 어, 나쁘지 않은데? 그렇지? 계극의 아들. 아이고, 엄마. 다 네 거야. 다 내 거야. 대게 내 아들이에요. 오, 면 식이. 어머, 침돌아. 진짜 맛있다. 맛있겠다. 저 면밭 색깔 봐요. 와, 너무 좋다. 정말 뽀찜講들어가. 고기를 저렇게 먹고 또 저렇게 잘 들어가. 얼마나 이뻐. 필요 없지 않냐? 너무 웃는 거예요? 뭔가 이제 몸이 치료되는 느낌도 좀 있어. 몸이 치료되는 느낌. 나는 짠 기운이 확 자라져요. 순두부가 싹 가자 가자. 콩이 그렇게 좋아. 순두부랑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. 덜 붓겠네, 붓기가. 먹고 나도. 순두부가 이게 신의 한 수네, 진짜로. 괜찮지? 재준아. 너를 왜 준비했어, 내가. 오, 대박. 저거 다 먹을 수 있어요, 진짜. 재준아. 한 잔, 한 젓가락인데 한 봉지예요. 재준아, 이거 가능하니? 가능해요. 한 잎을 끓으려고. 집장만 해야지. 반샷으로 가야지. 대박이다. 오빠 대박. 라면 커텐 같아. 오빠 대박. 저걸 먹을 수 있다고요? 라면 한 개 다. 자, 가겠습니다. 라면 한 개 명치기. 뭐야. 어머, 강릉해? 재준아, 강릉해? 우와. 진짜 예쁘다. 이야, 대단하다. 집 상했다, 우리. 와, 야, 야. 와우. 뜨겁다. 뜨겁다, 잘라, 잘라. 재준아, 잘라. 수 있어. 와, Но cada 보셨대. 드 encima. 들어오 bağ네. 서울 지역 index. beesilim, Diese unit. 진짜 잘 먹는다. 와, 지금 서울 지역에 집 샀다asta. 인서울, 인서울. 인서울 샀다 지금. 와아! 와아! 와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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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었어요.